안녕하세요. QN 깜장입니다. HyperX Cloud2 게이밍 헤드셋을 다뤄보겠습니다. 출시된지 꽤 오래된 제품인데, 이번에 색상 배합을 달리한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마이크는 탈부착이 가능하며 USB 리모트 컨트롤러를 통해 음소거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도 USB 인터페이스로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극단자가 없는 환경이라면 속편하게 USB 방식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콘솔 게임기와 함께 사용한다면 3.5mm 잭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이크는 카디오이드 패턴이며 6mm 콘덴서 유닛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USB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로 억제한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USB 컨트롤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품질 자체는 좋습니다. 노이즈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강력하진 않더라도 주변 소리와 목소리를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마이크가 잘 구부러지고 고정도 잘 돼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만한 제품입니다. 역시 하이퍼엑스는 기본기가 참 좋네요. 끝!